좋은 분을 만나서 제주 엘리시안 골프장에 오늘 2021년 6월 19일날 라운딩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콘도에 들어와서 마침 방을 잡아서 들어왔는데 그 lpg 김효주 프로가 사용했던 방이네요. 그래서 정말 행운으로 알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보고자 합니다. 그 이쪽은 지금 저녁이라 방은 컷힌 외부 돼 있고 전면에 텔레비가 있고 이렇게 응접 세트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탁과 약간의 주변 시설이 있고 한유주 양이 잤던 선수가 잤던 방이 이쪽입니다. 바로 이 방에서 오늘 제가 자는 방입니다. 좀 야릇한 생각이 들지만 한유주 양이 어느 쪽에서 어느 침대에서 잡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1차 초저녁 잠은 왼쪽에서 자고 혹시 잠이 깨서 한다면 침대를 양쪽 밖을 다 바꿔서 한번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.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화장실 요렇게 돼 있네요. 화장실 엘리시안 이렇게 잡지도 있고 어쨌든 굉장한 행운이네요. 그 유명한 여자 프로가 잤던 방에서 제가 오늘 그 골프를 치고 뭐 골프 스코어는 별로였지만 그것도 참 재밌게 쳤습니다. 잠시 화면을 바꿔서 한유주 양이 묶었던 이 방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같이 한번 기록을 남겨 보겠습니다. 너무 즐겁고 행복한 날이네요. 또 한편으로는 거듭 그 어느 침대에서 잡는지 좀 야락한 생각도 들고요. 한양한테는 좀 미안합니다. 한양 한유주 씨 미안해요. 자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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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겼네요. 요렇게 음 아 참 행복한 밤이네요. 저 여기 요렇게 한번 누워볼까요 음 아 즐겁네요. 여러분 반가워요. 모든 분들한테 사랑과 축복의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